애쓰다. 그는 괜찮은 척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아끼다. 용돈을 아껴 써라. 그는 아내를 많이 아낀다. 알다. 그의 전화번호 알아? 차에 대해 잘 아세요? 알리다.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알려줘. 그들은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알려왔다. 알다. 나는 살아오면서 감기를 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사흘 동안 심하게 몸살을 앓았어요. 안되다. 요즘 공부가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우울해. 안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안타. 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게. 엄마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앉다. 자리에 앉으세요. 한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 알아보다. 114에 전화를 해서 번호를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니? 받아들이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녀를 엄마로 받아들일 거야. 배우다. 어디에서 영어를 배우셨어요? 동료에게서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꾸다. 이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색깔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영이 좀 바꿔주세요. 바뀌다. 눈이 얼음으로 바뀌었어. 핸드폰이 네 거랑 바뀐 것 같아. 발견되다. 그 차는 들판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이번 달 초에 상어떼가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발견하다. 오타를 발견하시는 분께 살해하겠습니다. 결국 그의 괴가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전하다. 정신분석학은 20세기에 급격히 발전했다. 한국어 실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밝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정전이 되어 촛불을 밝혔다. 발표하다. 모두가 시험에 통과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길 생각합니다. 그 밴드는 첫 음반을 발표한 직후에 해체했다. 발생하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제 일본에서 태풍이 발생했다. 발달하다. 돌고래는 지능이 발달했다. 이 지역에는 농업이 발달했어요. 반대하다. 그녀는 내 제안에 반대했다. 저는 무력 사용을 반대합니다. 방문하다. 밤늦게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신뢰다.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밟다. 너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 모른 척했다. 바라보다. 그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문제는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바라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바르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선크림을 발랐어야지. 받다. 나는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다. 신용카드를 받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벌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셨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법니다. 벌리다. 입을 벌려 보세요.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라. 벌어지다. 벽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어. 그 법원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어. 버리다. 담배 꽁초를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 돈을 다 써버렸어요. 버리다. 내년 아버지 환갑 때 잔치를 벌일 거야. 오늘 아침 아내랑 말다툼을 벌였어. 벗어나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습관부터 바꿔라. 복잡한 도시지역을 벗어나니 참 좋군요. 벗다. 외투 벗으실래요? 신발이 너무 꽉 껴서 벗을 수가 없어요. 비치다. 아침 햇빛이 비치는 걸 보니 상쾌하군. 커튼 너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비추다. 램프가 그의 작품을 비추게 배치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요. 비다.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다. 이 자리는 비었습니까? 비교하다. 우리는 서로 답을 비교해 보았다. 부모가 저지르는 큰 실수 중 하나는 자기 아이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이다. 빌리다. 이틀 동안 차를 빌리고 싶은데요?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빛나다.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창에서 촛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보다. 영화 보러 갈까? 오늘 우연히 길에서 그 여자를 봤어요. 제가 해볼게요. 뵙다. 어디선가 뵌 분 같아요. 지난번에 뵌 후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이다. 그거 맛있어 보이네. 그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인다. 보이다. 그녀가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볶다. 김치가 맛이 없어서 볶았어. 고기를 기름에 볶지 마라. 보내다. 이 소포를 뉴욕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 붙이다. 그녀는 짐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였다. 짐으로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지 마세요. 불다. 우리는 파티 준비를 위해 풍선을 불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 부르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그를 게으른 천재라고 부른다. 노래 한 곡 부르세요. 부탁하다. 여행사에 예약을 부탁하는 게 어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봐. 붓다. 냄비에 물을 부어라. 우유를 좀 부어봐. 붓다. 신발 밑창에 껌이 붙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세 번 만에 붙었어요. 변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괴물로 변한다. 전혀 안 변하셨네요. 변하다. 그는 점차 냉혹한 지도자로 변화했다. 지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차다. 그는 공을 차는 척하면서 상대 선수를 찾다. 그녀는 7년간 사귄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딴 남자랑 결혼했다. 챙기다. 소지품을 잘 챙기세요. 엄마는 아빠를 엄청 챙기신다. 채우다. 빈칸을 채우시오.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 제 자네는 물을 반반 채워주세요. 찾아보다. 인터넷 찾아봤어?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가다. 내일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찾아가셔야 해요. 찾아오다.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은행에서 돈 찾아와야 해. 참석하다. 많은 배우들이 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갑자기 시부모님이 오셔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참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차리다. 엄마랑 아빠는 항상 같이 상을 차리세요.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찾다. 교차로에서 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찾고 있어요. 쳐다보다. 아기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본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빤히 쳐다보지 마. 청소하다. 나는 1년에 한 번 우리 집 화장실을 청소한다. 창문은 뭘로 청소하나요? 치다. 그는 내 얼굴을 쳐서 자기 손목을 삐었다. 테니스를 치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오늘 시험 잘 쳤어요? 초대하다. 이번 주말 내 생일에 너를 초대하고 싶은데. 그녀는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추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건 나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녀와 나는 음악에 맞추어 탱고를 쳤다. 축하하다. 결혼 축하해. 할아버지의 회갑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출발하다. 그 사람은 한 시간 전에 역으로 출발했어요. 이 역에서 출발하는 사람 중에는 군인이 많아. 이 기차는 부산을 3시에 출발합니다. 춤추다. 지금 춤출 기분이 아니야. 오늘 밤에 춤추러 갈까요? 취하다. 소주 5병에 결국 취하고 말았다. 나 안 취했어. 취소하다. 내가 한 말 취소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다치다. 어제 농구를 하다 코를 다쳤어요. 어쩌다 다친 거야? 다치다. 이 문은 잘 안 닫혀요. 컴퓨터가 멈춰서 창이 닫히지 않아. 대다. 카드를 단말기 위에 대세요. 그렇게 먹어대니까 살이 안 빠지지. 대답하다. 질문에 대답하세요. 어른들에게는 예나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대하다. 그녀는 나를 딸처럼 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볼 사람? 다가가다. 그 개는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짖는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가오다. 폭풍이 다가오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다하다. 그는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소리쳤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닦다. 자기 전에 이 닦는 거 잊지 마라. 바닥을 닦아라. 달다. 블라우스에 브로치를 달았다. 태극기를 다세요. 달라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아내 덕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리다. 그는 결승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 오토바이는 시속 60킬로로 달렸어요. 달리다. 포도가 나무에 달려있었다. 너한테 달렸어. 달려가다. 아내를 얻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딸아이는 저한테 혼나고 나면 엄마한테 달려가요. 담기다. 그릇에 물이 담겨있어. 부모님의 꼬중에는 사랑이 담겨있다. 닮다. 너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랑 많이 닮았어. 그들은 아주 친한 사이여서 서로를 닮아가고 있다. 닮다. 방금 상자에 담아둔 책이 없어졌어. 고객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어. 당기다. 밧줄을 너무 세게 당겨서 끊어줬어. 문을 당겨서 여세요. 당하다. 내 동생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소. 그는 자기 부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 다니다. 어느 학교에 다녔어요?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세요? 아버지는 일요일이면 사냥을 다니세요. 다녀오다. 학교 다녀왔어요.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온다. 달아나다. 용의자는 부산으로 달아났다. 도둑은 개를 보고는 달아났습니다. 닫다. 신문 좀 내려주실래요? 선반에 손이 안 닿아서요. 저희 집은 여기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어요. 닫다. 닫다. 창문을 좀 닫아도 될까요? 저희 가게는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더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수에 2를 더하세요. 3 더하기 4는 7을. 던지다. 연못에 돌을 던지지 마세요. 투수는 타자가 아닌 포수에게 공을 던져야 한다. 덮다. 책을 덮으세요. 컵을 종이로 덮어두어라. 데리다. 7시쯤에 너를 데리러 갈게. 그는 딸을 데리고 회사에 왔다. 데려가다. 이 남자 병원에 데려가야 해. 오늘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데려갈 거야. 데려오다. 집들이 때 회사 사람들 집에 데려와도 돼? 그때 그녀가 의사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덜다. 그녀를 잇는 데 인연이 들었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드세요. 감기 든 거니? 덜다. 무거운 것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다. 왼손에 우산을 든 여자가 내 아내야. 들르다. 사무실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 주유소를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들리다. 제 말이 들리세요? 당신 제안은 흥미롭게 들리네요. 들어가다. 눈에 뭔가가 들어갔어요. 열쇠를 잃어버려서 창문으로 집에 들어갔다. 드러나다.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드러내다. 그녀가 새하얀이를 드러내면서 웃었다. 방금 네가 한 말은 너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야. 들어오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집으로 일찍 들어와라. 들어서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새 아파트가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다. 들리다. 제가 전에 명함을 드렸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여다보다. 나는 문을 열고 교회 안을 들여다봤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현미경을 들여다봐. 듣다. 나는 음악을 듣다 잠이 들었다. 제 말 듣고 계세요? 도착하다. 도착하다. 몇 시에 인천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면 알려줘. 되다. 나는 10년 뒤에는 부자가 될 거야. 저는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돌보다. 애완견 돌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돌보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반까지 바빠요. 돌다. 곧장 가다가 왼쪽으로 도세요. 지구는 태양을 돈다. 돌리다. 채널 좀 그만 돌려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차의 방향을 돌렸다. 도망가다. 여기에서 도망가자. 그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해외로 도망갔다. 돕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돌아보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연말에는 하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돌아가다. 제 꿈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 돌아오다. 그는 열아홉 살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도와주다. 제 숙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다. 이 약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수업 중에 휴대폰을 켜두지 마세요. 둘러보다. 이 지역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싸다. 적군이 그를 둘러쌌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없애다. 이 얼룩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자를 없애. 얻다. 이웃집에서 망치를 하나 얻어아라. 서점에서 아이디어는 좀 얻었어? 어울리다.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지 마라. 이 넥타이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가다.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날이 건조해서 농작물이 죽어가요. 개발하다. 상상력을 개발하고 싶으면 시를 읽으세요.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가져가다. 그 옷은 세탁소로 가져가세요. 개인 물건들을 꼭 가져가십시오. 가져오다. 펜 좀 이리로 가져와라.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가지다. 깜빡 잊고 펜을 안 가지고 왔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어. 감추다. 그 책 어디에 감춘 거야? 왜 남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겁니까? 감사하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다. 잠시만 눈 좀 감아봐.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버릇이 있어요. 감다. 박스를 끈으로 감아라. 실수로 테이프를 너무 많이 감아버렸다. 강조하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어요. 태권도는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련을 강조한다. 갈아입다.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녀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밖으로 나갔다. 갈아타다. 제 생각에는 버스를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당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가르치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가리키다. 화살표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갖추다. 그 호텔은 호화로운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저는 제 자신이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거두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빨리 거둔 것 같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최선을 다해야 해. 거짓말하다. 그는 내게 자신이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걱정하다. 저는 사소한 일은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걸다. 옷걸이에 코트를 걸어라.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걸리다. 벽에 많은 옷이 걸려있다. 감기에 걸렸어요. 걸리다. 끝나려면 2시간쯤 걸릴 거예요.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얼마나 걸려요? 건너다. 길을 건너면 은행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걸어가다. 보통은 회사에 그냥 걸어가요. 저쪽으로 걸어가십시오. 걸어오다.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걸어온 거지? 걷다. 맨발로 걷지 마라. 길을 걷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치다. 나무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나를 보자마자 아기는 울음을 그쳤어요. 그만두다. 예전 일은 왜 그만두셨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근무하다. 저는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그러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리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린 그리는 걸 좋아해요. 누구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다.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기다리다.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친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억하다. 아빠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해?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기억나다. 그 여자 낯은 아주 이근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저 기억나세요? 기뻐하다. 어머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직 이긴 게 아니니까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기르다. 엄마, 고양이를 기르게 해주세요. 턱수염을 기른 적이 있어요.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기록하다. 저는 일기장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울이다. 몸을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나는 대체로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치다. 이 라디오 고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치세요. 밑줄 친 부분을 모두 이탤릭으로 고쳐라. 공부하다. 저는 대학에서 공문학을 공부할 거예요. 가을은 1년 중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계절이다. 고르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제일 좋은 걸 고르셨어요. 고려하다. 제 나이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가지 않는 게 낫다. 고생하다. 왜 사서 고생해? 여기 오시느라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구경하다. 부산은 구경할 곳이 많아요. 어디를 구경하고 싶으세요? 구하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구하셨어요? 구하다. 그 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 의사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냈다. 굽다. 엄마는 빵을 굽고 계세요. 나는 소시지를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석세 굽는 걸 좋아해. 구성되다. 축구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관련되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 그 일은 내 동생과 관련되어 있어. 관찰하다. 내 취미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야. 그 이상한 남자는 개미에 대해 관찰하면서 즐거움을 찾았다. 저는 그 사고에 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들은 어디에 있나요? 겪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직후에 한 차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결혼하다.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저희 막 결혼했어요. 결정되다.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학교 이사회에서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됐다. 결정하다. 어디로 피서를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를 우승자로 결정했어요. 결심하다. 이혼을 결심했다. 좀 더 다이어트를 엄격하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견디다. 이민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왔다. 더 이상 못 견디겠소. 경험하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어요. 그는 한국의 여러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계산하다. 제가 잘못 계산했나 봐요.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계시다. 지금 여기에 안 계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세요. 계속하다. 우리는 밤새도록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명거리를 만들어냈다. 계속되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회의가 밤늦도록 계속됐다. 하다. 지금 당장은 할 일이 없어요. 숙제는 언제 할 거니? 해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흘리다. 아내는 나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열쇠를 어디에 흘린 거야? 흔들다. 우리는 탬버린을 흔들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 고개를 흔들었다. 흐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후회하다. 이 가방 산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그녀를 차버린 걸 지금은 후회해요. 확인하다. 그들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돈을 환불해 주었다. 예약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활용하다. 빈방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성공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화나다. 아빠가 화나신 것 같아. 나한테 화났어? 향하다. 이 배는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향해 앉아주세요. 이기다. 이번에는 너에게 꼭 이기고 싶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 이해하다. 그 연극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다. 실은 나 한 달 전에 이혼했어.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엄마랑 살고 있어요. 잊어버리다. 야, 오랜만이야. 얼굴 잊어버리겠어. 우상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 읽다.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쓸 줄은 몰라요. 일하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해? 일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인사하다. 이모한테 인사해라. 우리 신랑이랑 인사한 적 있어? 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해요? 교통사고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어요.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일어나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맞아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일어서다.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그는 바닥을 짓고 간신히 일어섰다. 일으키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보세요. 너는 왜 늘상 말썽을 일으키니? 이루다. 수서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이룬다. 저는 작가라는 내 어릴 적 꿈을 이뤘어요. 이루어지다. 축구에서 한 팀은 열한 명으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사하다. 사실은 시골로 이사하는 게 싫어. 내일 이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있다. 짧은 끈을 이어서 사용합시다. 필기시험에 이어 면접이 있겠습니다. 있다. 리모컨은 침대 위에 있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깨어있니? 있다. 아침에 너무 바빠서 렌즈 끼는 걸 잊었어. 저를 잊지 마세요. 이야기하다.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이용하다. 그 영화는 특수효과를 많이 이용해 만들어졌다. 너는 책을 베개로 이용하는구나. 자다. 왜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니? 저는 보통 2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잘되다. 모든 일이 잘되기를 빈다. 공부 잘되고 있어? 잘하다. 그 사람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잘못하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되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일 일이 잘못되면 다 네 탓이야. 잠들다. 잠들었으면 깨우지 마세요. 요즘 잠들기가 힘들어. 잠자다. 잠자는 척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잠잘 시간이야. 잡히다. 범인이 누구한테 잡혔어요? 경찰에게 잡힌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잡다. 내 손 잡아. 그는 자신이 거의 도둑을 잡을 뻔했다고 말했다. 자라다. 머리가 너무 귀찮아. 너무 빨리 자라.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자랑하다. 그 여자 자기 딸 자랑하는데 질렸어. 우리 엄마는 내가 네 살 때 한글을 깨쳤다고 자랑했다. 자르다. 머리 잘랐어?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물질을 자르는데 사용된다는 거 알아? 제공하다. 그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 후보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적다. 나는 주로 학교 생활에 관한 것들을 일기에 적는다. 성함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정하다. 누가 낼 건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약속 장소는 어디로 정했어? 정리하다. 정리하다. 이 서류들을 알파벳 손으로 정리하세요. 방을 정리하는 데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하다.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 책을 그 사람에게 꼭 몰래 전해야 합니다. 전화하다. 회사에는 전화했어?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젖다. 비의 옷이 다 젖으셨네요. 젖은 옷을 말리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질기다. 아버지는 내게 인생을 즐기라고 말씀하시곤 했어. 저는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증가하다. 올해 들어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치다. 벌써 지친 거야?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지쳤어요. 지다. 그는 여자에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게임에서 지다니 믿을 수가 없어. 지키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했다. 지켜보다. 어머니는 내가 먹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셨다. 형사는 용의자를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질문하다. 질문하다. 주저하지 말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질문해라.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나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본 지 3년이 지났다. 자리에서 졸다가 한정거장을 지났어요. 지내다. 어떻게 지내니? 아내와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여름방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이 버스가 종로로 지나갑니까? 진행되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일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짓다. 젓가락으로 콩 한 조각 집을 수 있니? 제 노트 좀 집어주시겠어요? 지르다. 사람들은 뱀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고함 지르지 마라. 짓다. 교회를 어디에 지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님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우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누군가가 제 전화기의 메시지를 자꾸 지우는 것 같아요. 찍다. 아버지는 포크로 음식을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나라에 가려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 좋아하다. 나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느 가수를 제일 좋아하니? 졸다. 자리에 앉아 졸다가 한정거장을 지나쳤다. 실은 줄곧 졸았어요. 졸업하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뭘 하고 싶어? 조사하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어요. 오늘의 과제는 환경오염에 대해 조사하는 겁니다. 조심하다. 자동차 조심해! 감기 조심하세요! 주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신 운전 좀 해주세요. 죽이다. 그 사람을 왜 죽인 거야? 시간 죽이려고 영화 보고 있어요. 주장하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죽다. 아내가 죽은 지 10년이 됐어요.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준비하다. 당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어요. 저는 매일 엄마가 저녁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려요. 줄어들다. 스위터가 줄어들었어. 한국의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줄이다.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운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쥐다. 밧줄을 꽉 쥐어라. 그는 흥분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커지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키도 커지고 덩치도 커졌다. 홈쇼핑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다. 크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시골에서 컸어요. 키우다. 저는 고양이를 열두 마리 키워요. 아버지는 혼자서 나와 형을 키우셨다. 깨다. 어제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술이 깬 다음 얘기하자. 깨다. 실수로 접시를 깼어요. 개는 늘 분위기를 깨. 깨닫다. 이제서야 제 실수를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그녀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 깎다. 사과 깎을 줄 알아? 어제 머리를 깎았어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꺼내다. 그 사람은 자기 지갑을 꺼내려고 차에 갔어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반주를 꺼내 내게 청혼했다. 끄다. 담배 껏는지 확인해라. 방을 나갈 때에는 불을 꺼라. 끄덕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부정을 의미합니다. 끌다. 아이가 엄마 소매를 끌었다. 그 여배우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연설의 시간을 오래 끄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끊어지다. 갑자기 실이 끊어졌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끝나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 영화가 끝나갈 즈음에 잠이 들었다. 끝내다. 오늘 일은 다 끝냈어? 오늘 안으로 과제를 끝내야 해. 끊다. 수리공이 실수로 선을 끊어버린 것 같아. 술 끊었어요. 전화 끊었다 다시 걸게. 끓이다. 물을 끓인 후에 라면을 넣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커피 끓여놓았어. 꾸미다. 저는 집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거 전부 내가 꾸며낸 거야. 꿈꾸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꿈꾼다. 저는 늘 한국에 다시 오는 걸 꿈꿔왔어요. 켜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 가스레인지 좀 켜봐. 마치다. 소영이는 벌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일이 마치면 좀 쉬어. 마치다. 겨우 세 개 맞췄어. 내가 그 문제 맞히면 뭐 줄 거야? 메다. 안전벨트를 메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넥타이를 메지 않아도 됩니다. 막히다. 싱크대가 막혔어. 코가 막혀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막다.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라. 우리 가족 누구도 우리 아버지를 막을 수 없다. 말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회사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 말하다. 나한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나는 아내에게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말했다. 말씀하다. 원하는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는 늘 내게 재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만들다. 어떻게 이렇게 큰 눈사람을 만들었어? 그는 늘 여자친구를 질리게 만든다. 만지다. 머리 좀 그만 만져. 만지지 마시오. 만족하다. 이 계약에 만족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새 멤버들에게 만족합니다. 만나다. 아내와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세상 좋구나. 마르다. 그 접착제는 아주 빨리 마르고 한 시간만 지나면 굳는다. 그 사람 정말 말랐어. 마련하다. 살 집은 마련했어? 편하신 대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 입이 헐었다. 술을 전혀 못 마셔서 걱정입니다. 맞추다. 시험이 끝난 후 친구와 답을 맞춰보았다. 자기 전에 알람 시계를 6시에 맞춰라. 맡기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그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맞다. 1 이거 정말 맞아요? 이 옷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맞다. 2 어렸을 때 가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어요. 몇 점 맞았어? 맞다. 3 휴일을 맞아 대청소를 했어요. 손님을 늘 따뜻하게 맞으세요. 맞다. 그녀는 그 일을 맡기를 꺼려했다. 7시까지 가방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맞다. 2 꽃향기를 맡아봐. 저는 충동증이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먹이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 나는 보통 새벽 3시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난다. 먹다. 중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넌 어때? 약속을 잊어먹었어요. 멈추다.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머무르다. 어디에 머무르실 건가요? 하룻밤 더 머무를 수 있나요? 미치다.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밀다. 책상을 밀고 있는 중이다. 뒤에서 밀지 마세요. 위루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루지 마세요. 믿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녀석을 믿다니 어리석었구나. 미워하다. 왜 내가 널 미워하겠니? 남편과 저는 서로를 미워해요. 모으다. 그들은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모으고 있었다. 올해에는 돈을 모으고 싶어요. 모이다. 우리 클럽은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시위대가 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모자라다. 비타민이 모자라면 병에 걸리기 쉽다. 거스름돈이 모자란 것 같아요. 몰다. 차를 몰고 오실 건가요? 아버지는 스무살 때부터 버스를 모셨다. 모르다. 저녁마다 아들 녀석이 자기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모시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세요. 손님들을 전철역까지 모셔드리세요. 모타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지금은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묶다. 내 여자친구는 아침에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를 묶고 다닌다. 테러리스트들은 인질들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물다. 어떤 개가 내 다리를 물었어. 그는 늘 입에 담배를 물고 일을 합니다. 무너지다. 테러로 다리가 무너졌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물어보다. 다음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나 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무시하다. 내 직장 상사는 내 요구를 무시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할 때 화가 나는 법이다. 묻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걸 왜 물어? 나다. 나무에 새싹이 났어요.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다. 숙제부터 하고 나서 놀아라. 내다.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냈다. 답안지를 내세요. 배송료는 누가 낼 겁니까? 골키퍼가 슛을 막아냈어요. 내밀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마세요. 내놓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아라. 이 의자 팔려고 내놓은 건가요? 내리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리세요. 총을 내려놓아. 내려가다.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갈 거야. 최근 물가가 내려갔어요.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산을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내려오다. 요즘 고향으로 내려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계단을 내려올 때 발 조심하세요. 나가다. 밖에 나가 놀자. 왜 어제 모임을 안 나간 거야? 잘린 게 아니야. 내가 내 발로 회사에서 나간 거지. 날다. 새 한 마리가 사무실 건물 위로 날고 있어요.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이 있지요. 남기다.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아내를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남다. 흉터가 남지 않을 거라니 다행이야. 바구니 속에 샌드위치가 남아있다. 나누다. 우리 그 돈을 반으로 나누자. 친구와 먹을 것을 나눠 먹어라. 나오다. 주말에는 보통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공부를 계속하려고 직장을 나왔습니다. 나빠지다.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날아가다. 제비들은 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날아간다. 나는 그 파일이 날아가 버렸음을 알았다. 나서다. 회사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남의 일에 나서지 마라. 낳다. 아내는 어젯밤 사내 아이를 낳았다. 우리 농장의 암탈근 매일 알을 두 개씩 낳는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 법입니다. 나타나다. 그가 파티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 고양이는 언제나 밥 시간에 딱 맞춰서 나타난다. 나타내다. 그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H2O는 물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넘치다. 맥주가 넘쳐요.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넘어가다. 이 곡에만 넘어가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넘어서다. 내 생각에는 네가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넘기다. 그녀는 셔틀콕을 네트 위로 넘기는데 실패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겨라. 넘다. 벌써 5시가 넘었어. 우리는 벌써 예산을 넘었어. 강도는 담을 넘어 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넣다. 이 옷은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가득 넣어 주십시오. 느끼다. 그녀는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테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늙다.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늙으셨어. 늘다. 몸무게가 약간 늘었어요. 아내의 요리 솜씨가 점점 늘고 있어요. 늘리다. 치마 길이를 조금만 늘리고 싶어요.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늘어나다. 새 셔츠가 늘어나서 속상해요.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 늦다. 그 녀석은 수업시간에 늘상 늦는다. 왜 이렇게 늦었어? 놓이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연필 어디 갔어? 그녀의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다. 놀다. 아들 녀석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나는 여자아이들과 놀 때 마음이 편하다. 놀라다.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소식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높이다. 도둑을 막으려면 담을 높여야 해. 야간의 운전자들은 속도를 높이면 안 된다. 노래하다. 나는 춤추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좋다. 그녀는 밤새 춤추고 노래해도 지치는 법이 없어. 노력하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놓다. 접시를 식탁 위에 놓아라. 손 놓아. 창문을 열어 놓으세요. 놓치다. 제일 좋아하는 연속극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눕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신다.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누르다. 외부 전화는 9번을 누르세요. 나는 더 이상 활을 누를 수 없었다. 오다. 시간 있으면 제 전시회에 오세요. 그 사람은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해왔어요. 외치다. 엄마가 내게 돌아오라고 외쳤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올라가다. 3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세요.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 올라오다. 언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올리다. 바지 지퍼를 올리세요. 시험 점수를 빨리 올릴 방법이 없을까? 게시판에 글 좀 올려. 옮기다. 제 짐 좀 방으로 옮겨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더러 이 캐비닛을 밖으로 옮기라고 하셨어요. 오르다. 이 산을 오르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딸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팔다. 빚을 갚으려고 친구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다. 저희는 물건을 다발로 팔아요. 피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펴요. 벚꽃이 활짝 폈다. 피하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 요즘 저를 자꾸 피해요? 피우다. 그가 난로에 불을 피웠다.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포기하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일러. 포함되다. 그 요금에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통군수당은 봉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다. 세금을 포함하는 건가요?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6명입니다. 빼다. 초대장에서 그 사람 이름을 빼라. 10 빼기 8은 2. 살을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빠져나가다. 어떻게 그렇게 혼잡한 곳에서 빠져나갔니? 아무도 여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어. 빠지다.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빠지다. 요즘 매일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있소. 내 아들 녀석은 학교를 자주 빠져요. 뽑다. 오늘 치과에서 이를 뽑아서 씹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중에서 다섯 명만 뽑을 거야. 뿌리다. 음식에 후추 좀 그만 뿌려라. 향수만 뿌리면 돼. 풀다. 좌석 벨트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못 풀겠어. 풀리다. 왼쪽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어. 펴다. 할아버지 입을 펴드려라. 십족을 펴세요. 펼쳐지다. 나는 그 애의 책이 책성에 펼쳐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부산국자영화제가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펼치다. 지하철에서는 신문을 펼치고 봐서는 안 된다. 두 팀은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표현하다. 경상도 남자들은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다. 어디에서 우표를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생각하다. 그는 하루 종일 뭘 먹을지 생각한다. 아무리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되다. 그 남자가 범인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다고 생각되면 빨리 병원에 가라. 생각나다. 좋은 의견이 생각나면 말해줘. 나는 비만 보면 예전 여자친구가 생각나. 생기다. 회사 건너편에 새로 생긴 커피숍 가봤니? 이 아기는 바비인형처럼 생겼어요. 생겨나다. 이 지역에 새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다. 이 곰팡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야? 살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 산다. 귀족사에서 사는 게 지겨워. 살리다. 누가 절 살려주셨어요? 다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살펴보다. 다른 서랍을 살펴봤어? 비용 문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상상하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격은 선생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사라지다. 하루에 수십 개의 언어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 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사랑하다. 저는 자유보다 복종을 더 사랑해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사용되다. 이것은 무언가를 자르는데 사용된다. 이 방은 응접실로 사용될 겁니다. 사용하다. 산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해봐. 쿠폰을 사용해서 돈을 조금 절약할 수 있었다. 서다. 구석에 서 있지 마세요. 서울역 가는 버스가 여기 서요? 서두르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떠날 채비를 서둘러라. 섞다. 우유랑 버터를 밀가루에 섞으세요. 제가 카드 섞어요? 설명하다. 나는 의사에게 내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공하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우선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 영화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선물하다. 나는 그녀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했다. 어머니 생신에 뭐 선물할 거니? 선택하다. 직업을 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세우다.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는 게 네가 할 일이야. 내 꿈은 언젠가 학교를 세우는 거야. 차를 세우고 물어봐야겠는걸? 시달리다. 요즘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 조카들한테 시달려서 몹시 피곤해. 시작하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셨다. 영화가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되다. 회의가 곧 시작돼요. 보통 장마가 언제 시작됩니까? 시키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텐데. 오늘 점심은 시켜 먹읍시다. 식사하다. 저녁 식사하셨어요? 점심 식사하러 나가죠. 실례하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만 먼저 가봐야 해서요. 실패하다. 이 영화는 상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어. 내가 실패할 줄은 몰랐어. 실수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메일을 보내다가 실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심다. 나는 아버지를 도와 옥수수를 심겠다고 약속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신다. 스타킹 위에 양말을 신지 그래? 신발 신는 것 좀 도와줘. 싫어하다. 저는 여자친구와 쇼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녀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그녀를 싫어한다. 싣다. 그 사람들 지금 트럭에 상자를 신는 중이라 바빠요. 차에 짐 다 실었어? 소개하다. 여러분께 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속하다. 저는 어느 동아리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녀는 상당한 위인에 속한다. 소리치다. 나한테 소리치지 마. 우리는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싸다. 포장지에 싸드릴까요?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싸이다. 모니터 위에 먼지가 잔뜩 쌓였어요.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써요. 쌓다. 최대한 빨리 여기에 통나무를 쌓아라. 좋은 작가가 되려면 폭넓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다. 엄마는 나한테 제발 동생과 그만 싸우라고 소리쳤다. 뭐 때문에 싸웠어? 썰다. 팔을 썰어서 접시 위에 두어라. 치즈 좀 썰어줄래? 쓰다. 첫 장에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이메일보다 편지를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쓰다. 저는 외출을 할 때 꼭 모자를 씁니다. 군인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쓸 수 없어요. 쓰다. 얼마동안 쓰실 건가요? 돈을 어디에 다 쓴 거야? 쓰이다. 이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국제회의에서는 흔히 영어가 쓰인다. 씹다. 껌 좀 조용히 씹어. 음식을 씹은 다음 삼켜라. 씻다. 손 먼저 씻어라. 차가운 물로 발을 씻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야. 쏟아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숨다. 내 뒤에 얼른 숨어. 그는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쉬다. 그녀가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야. 타다. 우리는 비행기에 타려고 줄을 섰다. 저는 운전할 줄은 아는데 자전거를 탈 줄은 몰라요. 타다.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다 타서 먹을 수가 없었죠. 태어나다.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곧바로 한 살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어요. 태우다. 버스는 이미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있었다. 나 좀 태워줘요. 태우다. 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건 아주 위험해요. 너는 늘 밥을 태우는구나. 터지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졌다. 사람들이 전쟁이 터질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틀다. 걔를 보자마자 핸들을 왼쪽으로 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선풍기 틀어도 괜찮으시겠어요? 틀리다. 내 생각엔 네 답이 틀린 것 같은데? 한국어 시험에서 두 문제를 틀렸어. 통하다.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해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 부분은 뜻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따다. 엄마는 포도를 따고 계세요. 이 캔 좀 따줘. 때리다. 그 남자는 자기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셨어. 따라가다. 이 길을 따라가세요. 토론에서는 그 여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따라오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수학이라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떼다. 총에서 손을 떼라. 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떼다. 왜 떨고 있어? 다리 좀 떨지 마. 떨리다. 놀라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시험 보기 전이면 항상 이렇게 떨려. 떠나다. 그 사람 어디로 떠난 거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한국을 떠나셨으면 좋겠네요.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할 게 많아. 떠올리다.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진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예전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돼. 떠오르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떨어지다. 말에서 떨어져서 맨팔이 부러졌어요. 딸아이가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연료가 다 떨어져가. 뜨다. 무언가가 표면에 떠다닌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뜨다. 눈을 뜨고 나를 봐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뜻하다. 아줌마는 결혼한 여자를 뜻한다.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뛰다. 걷지 말고 뛰어. 모든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뛰다. 그녀는 육상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 그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다. 의하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어. 그가 회복된 건 순전히 그 여자의 간호에 의한 거야. 일기예보에 의하면 날씨가 좋을 거래요. 의미하다. IMF는 뭘 의미합니까? 빨간불은 위험을 의미해요. 울다. 여름철에는 매미가 우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는 기뻐서 울고 있다. 울리다. 우리 형은 어릴 때 걸핏하면 저를 울렸어요. 전화 받아. 전화벨 울리잖아. 움직이다. 고개를 움직여봐. 팔이 안 움직여. 운동하다. 오늘은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다. 저는 매일 운동하러 헬스클럽에 다녀요. 운전하다. 버스를 운전할 수 있으세요? 비 오는 날 빨리 운전하면 매우 위험하다. 웃기다. 그는 엉뚱한 질문으로 사람들을 곧잘 웃겼다. 그 사람 정말 웃겨. 웃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아기가 나를 보고 웃었어. 위하다. 그들은 도시 전체를 보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사람은 자기 부모를 끔찍이 위해요. 원하다. 누구나 오래 살길 원한다. 뭘 원해? 약속하다. 나는 새해에는 담배를 끊겠다고 아들 녀석과 약속했다. 시험을 잘 보면 아빠가 새 컴퓨터를 사주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여행하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다. 기차를 타고 유럽 전역을 여행했어요. 열다. 창문 열어도 될까요? 첨부하신 파일을 못 열겠어요. 열리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연구하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다. 제 일은 고대 문자에 대해 연구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내일은 제일 중요한 장면을 연습할 거야. 그 선수가 연습하는 걸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요구하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환불을 요구하자 그들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요리하다. 김치찌개 요리하다 손가락을 베었어. 제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제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저의esa이 지참과 잠재 요리하는 걸 요리하는 걸 하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걸 좀 더 예쁘게 잡혀요. 그친구가 더 줄 알 수 있나요? 제가 cab change점이 추운 건가요.